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체험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리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오시지 않겠어요? 오늘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생명의 시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생명의 시여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분리되어서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영생을 우리들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과 협력해야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그분이 하나로 연결될 때에만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도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는 시간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단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꾸 이 세상 것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극렬하게 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식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람으로서는 식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식계명을 지키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으신 사람은 이 식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같은 능력을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것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계명에 순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존재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나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이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을 육신, 육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과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데 구원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 안에도 성령이 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던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 속에 있게 하신 성령이 예수님을 살려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모시면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의 시여자이신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어나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와 함께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과시지 않으면 어디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맙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죽었다 그러면 이것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리 마시는 그날 그 영이 과신 사람들만 깨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 성령님을 안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주여주여하고 목사, 장로 직책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직책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영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벌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사랑의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자꾸 무섭고 이러는 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악령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 사단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산 믿음이라고 하고 참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얻느냐 참믿음, 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성경 말씀을 다 읽고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지식적인 그 지식이 믿음인 줄 알고 아 나 다 알아 이 성경 다 알아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면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성령님을 모실 때야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뭘 가질 수 있느냐 하면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우리 마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야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것을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그분 성령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모셨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것을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는 것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뭐냐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 저런 설교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재단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과 영감의 글을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괴로운 일이니까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과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어야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새 생명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만 되느냐 하면 마음의 예수를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더 전사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체험해 보지 못했느냐 그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가 체험해 봤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 감정 조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참 평안해요 그러면서 치료가 급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저 사람이 너무너무 보기 싫고 미웠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의 언행이 이해되어지고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에 자꾸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라 이러는가 이게 언제부터 이러한 성경 말씀이 내려져 왔는가 써져 있는가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신의 성품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라든가 죗된 생각이라든가 죄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그냥 순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손에서 태어나고 나서 재짓기 전까지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잡념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교통하는 그런데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변질이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본래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단의 생각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똑같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잃어버린 그 본래의 마음을 찾아야 돼 그 천국에 가려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본래의 마음을 회복을 해야 천국에서 저 천사들과 우주검인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어 사람의 마음으로는 같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본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고하시는 것을 체험했다 이런 것이에요 안다 이건 체험했다 그러면서 고린도 우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확인해봐 그 뜻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아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본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사단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만 내가 가져야 되는구나 그것이 본래의 마음이구나 그것이 될 때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리뽀스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빌리뽀스 1장 6절에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선한 일 아버지 하나님께 순정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지 5살짜리의 온전함과 30살의 온전함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5살짜리인 3살짜리인 우리의 완전함과는 달라요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예수님을 그분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가졌던 마음을 회복시킴 예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지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그의 신성 위에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인류와 교제하신 것은 그의 긴 인성의 팔로는 인간을 감싸 안으시기 위함이었으며 그의 신성의 팔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보자를 붙들기 위함이었다 그가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에덴에서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순정하는 것은 현세에서도 좋은 것이며 영혼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느끼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생각이 들어오고 이것을 두 마음 두 생각 두 씨앗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제1계명이 뭔가 내 마음속에 틀림없이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올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그럴 때 자아가 뭔가 자아를 포기해라 자아는 너의 원수다 자아를 부정하라 자아를 부인하라 이러죠 이 자아가 뭔가 자아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자아라 그래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그럼 뭘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뭐 하는 존재인가 우리는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비교를 해서 분별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생각은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이건 악인데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한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단이라고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오늘 술 마시고 싶은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술 마시고 싶다 딱 생각이 들어와 아니야 나 술 끊어야 돼 술 마시면 안 돼 들어와요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갈등의 시간 고민의 시간 이라 그래요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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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고민 갈등 하는 거예요 이쪽 갈까 이쪽 갈까 하나님도 집요하게 술 마시면 안 돼 전번에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서 죽을 뻔 했잖아 술 마시면 안 돼 그리고 전번에도 술 마시고 사고 쳤잖아 안 돼 안 돼 사단은 아니 내가 술을 많이 마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모금 살짝 이렇게 맛만 봐 맛만 봐 아니야 그래가지고 전번에도 맛만 본다가 했다가 소주 열 잔 마셨잖아 아니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가지고 냄새만 맡아봐 냄새만 그러다가 전번에도 마셨잖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들의 유전인자와 우리들의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에 의해서 요번 한 번만 내가 냄새만 맡고 뚜껑을 닫을게 냄새만 맡자 이런 생각을 사단이 계속 집어넣어지면 그래 냄새만 맡자 그리고 뚜껑을 돌려갖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이미 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이쪽으로 기울여 이렇게 1도만 기울어졌어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중앙선을 도도도 말고 1도만 기울여 운전대를 기울여서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앙선을 넘어가 우리들의 이 선택력이 1도만 딱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때부터는 1도가 기울어진 채로 점점점점 꽝 들이받는 게 되는 거예요 술 냄새만 맡아 냄새만 맡아 그래 뚜껑을 열고 1도가 기울어졌어요 냄새 맡는 순간 들어오는 생각 요 뚜껑에다가 요렇게 해서 뚜껑이 얼마나 작아요 한 모금만 마셔 아니야 전번에도 그래가지고 소주병 열 병 비웠잖아 그러면 안 돼 아니 이번만큼은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근데 이미 어디로 기울어졌어요 1도가 이쪽으로 기울어졌어 그래서 한 모금을 이렇게 해서 근데 영감의 그대는 한 방울만 혀 끝에 닿아도 그 사람은 고조망태가 될 때까지 못 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땅 마시는 순간 아이고 오늘은 이왕지사 맛본 거 저 베란다에 있는 거 갔다가 마시자 탁 뚫어요 이미 1도가 아니고 이제 20도가 기울어졌거든 어떻게 돼요 탁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그 한 병을 갔다가 마시니까 안주도 없이 어떻게 될까요 냉면 냉면 대접에다가 소주를 들이프 막 그리고 이걸 벌컥벌컥 마시면요 열병을 마시면요 허벅지를 막 이렇게 쭈물려면 거기서 술 냄새가 몽골몽골나 이 몸에 알코올 성분이 확 퍼졌어요 이렇게 해서 술을 끊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이에요 마약도 마찬가지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 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나 이 마약 안 할 거야 이 술 안 할 거야 담배 안 할 거야 인터넷 게임 안 할 거야 라고 굳게 결심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다라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호소예요 미친 개가 달려올 때 막 전속력으로 나를 물려고 달려올 때 어떻게 전속력으로 도망가야지 엄마 부르면서 어머머 이 개가 나 물려고 하네 어머머 이래요 그런 멍청이는 세상이 없어요 전속력으로 도망가죠 술 마시고 싶어 마약하고 싶어 화토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올 때 미친 개가 달려오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빛의 속도로 돌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속도로 도망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전속력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고 딱 결심이 쓰는 순간 자아가 포기되었다 내가 죽었다 나를 부정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결심이 딱 서는 순간 하늘에서 능력이 쫙 들어와서 나를 그 생각에서 욕망에서 야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러서 그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을 의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형성되잖아요 재현되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자아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아가 뭔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아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원수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서 그 성령에 의하여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그분의 일들이 뭔가 사단의 생각을 물리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생각을 우리 속에서 물리쳐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니나요 믿어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맹인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거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배웠던 사도바울 베드로 요한이하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했죠 베드로도 사도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벵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다비다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살아나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토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가 전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는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암이 고쳐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원리는 동일해요 내 안에 누구를 모시면 하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모시면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였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넣어주셨을 때 내가 그 생각을 선택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래가 되어서 3장 28자리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속에 과시면 우리는 다 똑같은 성령에 의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자아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원소 자아를 포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마음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이것을 이제 배워서 다 알아요 우리는 세속적인 것과 유격적인 것 천하고 무의미한 이야기 희롱하는 말과 농담 거짓 소문과 수다와 악한 추측들로부터 본래의 상태로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농담이나 거짓 소문과 수다와 악한 추측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가지고 있죠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희롱하는 말과 농담 거짓 소문과 수다와 악한 추측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열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지 연합되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모두 버려라 그것들은 교회의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세액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임자심 하나님의 마음이 제하여졌던 본래의 자리에 다시 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본래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면 잃어버렸던 마음을 도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 사라졌던 자리에 다시 회복된다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악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사라졌던 자리에 다시 회복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성과 형상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체화된 형상이므로 우리가 그의 충만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에 있던 그 자리로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아단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본래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잃어버렸던 본래의 마음을 이제 다시 찾고 싶습니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도로 갖기 위해서 자아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체험해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옴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